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삐또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벌어졌네요. 더 벌어졌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트럼프 보는 시간이 갈수록 더 상승세고 이게 오늘 조선일보가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코앞에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 누구에게 베팅할 것인가. 지금 와서 정론을 펼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쪽으로 풍향이 바뀌고 있다. 트럼프의 당선 뿐만 아니라 이번에 실시된 공화당 상원 하원까지 장악하는 이른바 레드웨이버 공화당이 아주 압도적인 우세를 차지하는 확률이 45% 거꾸로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과 민주당의 상원 하원 승리를 뜻하는 블루웨이버 10%밖에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의회 전문 매체 더 힐 자연적으로 좀 더 진보적인 색채가 강하다고 볼 수 있죠. 선거 전문업체 디시즌 데스크 HU가 종합해서 발표한 것이 23일 현재 미국 현재 시간입니다. 52대 48. 이게 23일입니다. 52대 48.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트럼프 후보의 상승세가 뚜렷하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두 호부 당선 확률은 50대 50. 동전 등직의 확률로 보던 기류가 트럼프 후보 당선 쪽으로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다. 물론 뭐 언론이니까 마지막에 신중론을 소개했지만 이게 이제 23일까지입니다. 23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최신 26일까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의회 전문 매체인 더 힐. 더 힐 하고 여러분들 여론조사 기관 하고 여러분 한 아주 대규모 이런 여론조사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올랐습니다. 52%에서 전국 지지도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53%입니다. 53%. 이게 이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상승 추세가 뚜렷하지 않습니까 붉은색이. 이게 이런들 마지막 날이 26일입니다. 어제까지 이런 조사한 겁니다. 트럼프 후보가 이럼 전국 기준을 하더라도 상승세고 예상하는 선거인단 확보는 도널 트럼프 후보가 275석 헬스가 263석. 270석을 여러분들 갖게 되면은 당선되는 거죠. 전번 방송에서 272석이었거든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상승무드를 타는 겁니다. 26일. 이게 여러분들 이걸 확대를 해가지고 이게 26일. 10월 26일입니다. 상승세가 뚜렷하죠. 자 그러면 이제 격전지가 7개인데 7개의 경합주 스윙스테이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29개 자리일 겁니다. 여기 펜실베니아주 펜실베니아주는 52대 48 큰 차이로 확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확률이 오차범위 3%를 넘어선 거죠. 지난번 에서는 51%였거든요. 그래서 3% 였는데 지금은 여러분 4%까지 확대가 된 겁니다. 4%까지. 여기에 그 다음에 이런 경합주인 위스칸신 53대 47 어마어마하게 확대가 된 겁니다. 미시간 위스칸신은 이런들 민주당 텃밭에 해당하거든요. 유일하게 더 힐의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후보가 이기고 있는 7개의 경합주 가운데 1개가 미시간주입니다. 위스칸신주 에서도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6% 격차 가 벌어진 겁니다. 선거가 공정하면 트럼프 후보가 무난하게 여러분들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위스칸신주 입니다. 위스칸신주. 여러분들 위스칸신주도 추세선 보시기 바랍니다. 추세선 이게 26일입니다. 26일. 19일부터 26일까지 추세선을 보시게 되면 해리스 후보는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선거가 공정하면 도널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많이 높아진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애리조나주. 애리조나주도 여러분들 지난번에서 바이든 후보가 이겼습니다. 여기서도 애리조나의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돼 사는 피닉스의 여러분들 광역도시권에 마리코파 카운팅과 선거 문제가 많았죠. 청문회도 하고 60대 40입니다. 뭔가 이렇게 이번에 해리스 후보가 결정적인 흠결이 있는 것 같아. 유권자들 눈에 심이 안 찬 겁니다. 국정 맞겨나가 잘할 것 같이 안 보이니까. 60대 40입니다. 7개 가운데 유일하게 미시간만 여러분들 지금 해리스 후보가 이긴 것으로 보이는데 더 힐 외의 다른 여론조사 에서는 미시간도 이런 박빙 성불을 벌리고 있는 건데 어쨌든 미시간 은 더 힐 여론조사에서는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이 이런 시간 가면서 전국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수시에 몰리는 겁니다.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는 계속 상승무드를 타는 겁니다. 여러분 그다음 네바다 네 석이니까 네바다는 사막 이니까 사람이 많이 살지 않지 않습니까 네. 네바다가 굉장히 박빙 성부 지역 이거든요. 네바다는 50대 50입니다. 네바다는 50대 50. 그렇지만 여러분들 한 일주일 더 가게 되면 성부가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도날드 트럼프 가 여러분들 우시하기 때문에 아마 며칠 내로 하면 네바다에 여러분들 도날드 트럼프가 출격할 겁니다. 이번 주에 마지막에. 네 석밖에 없더라도 여러분 출격하는 겁니다.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거죠. 다른 지역에서. 어마어마하게 뒷심이 있는 겁니다. 선거든 일이든 인생이든 간에 뒷심이 있어야 되는데 뒷심 이 여러분들 이렇게 계속해서 이게 아마 10월 9일 기점에서 급속히 꺾이지 않습니까. 전세를 역전시키기 는 쉽지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든지. 그래도 마지막까지 가봐야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미시간 미시간만 해리스 후보가 이긴 걸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 의심스러워요. 미시간도. 58대 42 정도는 말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데 조선일보의 여러분들 이 기사 23일까지 전한 이 기사를 보고 이제 조선일보가 정론을 펼쳐야 되지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는 기사를 쓰면 안 되죠. 여기 보시게 되면 해리스는 최근 인터뷰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동문서답과 행설수설 때문입니다. 이 후보는 도대체 어떤 이슈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답이 없습니다. 그냥 대충 뭉뚱그려 말하는 게 익숙합니다. 실력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누차 말했지만 미국은 흑인 여성을 대통령으로 뽑을 만큼 인종차별은 없지 않습니다. 단 지금 박빙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 때문입니다. 뭐가 없으면 트럼프가 대승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cbs 60분 인터뷰에서 오죽하면 앵커가 해리스에게 조언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당신이 뭐 하는지 당신의 지지자도 모른다고 하더라. 당신이 하도 말을 바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정의의 칼림은 그냥 영어 방송을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는 모함입니다. 한국 언론의 분석력과 판단력은 미숙화 수준입니다. 이미 트럼프 대세는 고차가 되었는데 정신력에 기대해서 좌파가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해리스 주도 기사로 도배하다가 이제는 저울질 운운하며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미국 내부를 모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민주당 후보가 되든 공화당 후보가 되든 공정선거를 통해서 그렇게 대통령이 당선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하도 시대가 하수상하니까 대통령이 좀 강한 사람이 되어 가지고 국제 분쟁이라는 것이 발발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특히 선거는 공정한 그런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 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